자, 마지막으로 저기선 우리 교수님 오시고 오늘은 평점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도가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비즈니스 모델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정확한 시간 안에 충실하게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발표하시려고 사전에 준비도 하시려고 노력도 하신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다른 문제하고 사회적 기업이 있으신 건데 저도 어떨 때는 사업 발표도 하기도 하고 심사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개인화된 그런 내용들을 잘 발표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학습 방법, 머리로 지식을 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잘 학습을 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목표하셨던 경력, 인형, 전문가, 포지션이 개인의 열정 이런 부분을 표현해 내신 것들 남은 한 학기 잘 준비하셔서 연말에도 더 성장하고 진화된 모습으로 다시 또 볼 수 있기를 바랬어요. 오늘 진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게 박수치면서 박수! 박수!